북한에서 한류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서 법 제정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바 있는데요. 한류문화 유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상을 해칠까 두려워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식 말투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들을 상대로 기막힌 수색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개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검열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개인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하면서 한류문화에 대해 비사회주의와 투쟁을 강조하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초로 참석했다고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태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이념적 이탈을 막아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실행시키는가 하면 소규모 모임까지 모두 검열하고 나서는 행동들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살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전파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우려한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이슈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기층 단위에서 보이지 않게 침투해 있고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라 대응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강압적인 태도만 보인다면 그것은 모든 이에게 득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저렇게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게 나라냐면서 문화의 힘은 대단한데 주민들을 강제로 계속 옥죄는다면 내부 붕괴는 시간 문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북한 또 어떤 행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